어 나 다섯 살 차이라는 매니저 누나한테도 어 누나 뭐 하세요? 그냥 요만 붙이는데 그게 존댓머리지 뭐 어 그니까 근데 한국은 그냥 나도 형이랑 하면 끝이야 반말 까도 되겠네 여기는 뭔 일 있었냐면 내가 한국 5학년 때 6급을 했잖아 그래서 5학년, 내가 사실 나이는 6학년인데 어 학년은 5학년이야 6학년 애들 와서 나 틀짝거리더라 형이랑 부르라고 단학과 붙이라 해가지고 여기냐 어 그거죠 이 쉐이드라 해가지고 전자 싸우자 인베 가죠 소라카예요 아 인베성애자 아 그놈의 인베씨 아 나 인베성애자 아님 맞아 오군 아니야 뭐 마나서 마나성애자 이거 아 너 둘다 아 뭐지? 내 성 전체성이 홀라인이 느껴진가? 아 근데 진짜 애니미아로 그렇게 가잖아 마나신경 안썼는데 너와 갔을때 마나신경 안썼어 야 레벨 때 E 찍는게 아니야 인베가 보면 아 힐 힐 힐 뭐 그 와 키웠다 이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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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자힐이 안된다는게 너무 힘들어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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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싫어 싫어요 자힐이 안되면 아 아 빼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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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해 음 여기서부터 수 풀의 경계가 말자가 죽음 불꺼야 손길이네? 천둥군주가 아니고? 아 맞다 저거 저게 쟨 저게 나와 왜? 아 저.. 계속 돌아가잖아 계속 돌아가잖아 야 리안 들어가서 저거 들어가잖아 니가 믿으냐? 니 실드 안쓰고 못백일걸 어제 실드인데 자신있을라그랬는데 진짜 개짜진 아 이 찬아 가진 자 존아 라인 들어와서 오자마자 혼장날리네 레벨옹 아 진솔님께서 나를 죽이려고 하신거다 뛰어난거다 진솔님께서 나를 죽이려고 하신거다 아 진솔님께서 나를 죽이려고 하신거다 진솔님께서 나를 죽이려고 하신거다 소나카가 쓰레기인게 그 뭐냐 힐 그 뭐라 그러는데 체력재생 리젠이 진짜 쓰레기야 진짜 뻥 안치고 지큐로 힐 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쓰레기지 진짜 근데 그 개수 자체가 진짜 쓰레기야 정상으로 리젠은 5피지 5피까지야 아 지금도 센데 어 님들이 몰라서 그래요 소나카 개쎄요 한타 때 카소스가 공 쓰는 거랑 내가 막을 수 있음 무시하지 마세요 어차피 오구인 아 아 아 아 아 아 뭔가 봇에서 방금 소규모 싸움이 일어날 뻔 했었는데 우리 팀 피는 풀피다. 아 내가 아프다. 일하세요? 난 포션 쓰면 돼. 소락도 마나리즌이 필요하다. 뭐하는 거지 쟤? 오 나이드. 누구야 시온이야? 개못하네. 왜 쩔피를 왜 저러고. 난 쩔피를 내 앞에 놔두는게 이상하네. 역시 롤은 이만 사는거지. 뭐 싯밥 미친농기. 크. 보토록 자신감 뭐라고 해야돼 그거 싸움이야 지금 자존심 싸움이야 누가 힐 더 잘하나 나 지금 정글도 땀 어 봤어 잘했어 인정해 인정해 15 졌고요 와 룰루가 이거 존나 쎄다 룰루 다 파볼까 야 힐섬마하지 Q섬마해도 되지 Q섬마해도 되지 Q잘맞추면 Q섬마하고 힐 그냥 Q잘맞추면 힐섬마하고 나는 원디를 살리려고 이 게임을 하고 있거든 꼴린대로 하생 나의 목표는 이즈리를 죽이지 않는 것 같아 그것이 나의 인생의 목표이며 내가 사는 목표이기도 하다 저게 안 피해져 F1 모함 진짜 모함 쪼금 내가 갱홍을 못한게 아닌데? 야 야 샹궁있다 나 이제 벌써? 응? 아니 나 지금 라이너 없어 어 잠깐만 알겠어 아 잠깐만 잠깐만 내 팀 다 먹었어 넌 좀 아닌듯 아 개이득 야 곧 우리팀 1딜 풀피다 나 내지 마라 엄마 뭐라 그랬어요? 어? 저기요 와 상대편 멘탈 다 나가겠다 진짜 특히 그라가스 그라가스 쟤 나가겠다 쟤 방금 쟤 스텔포 타이밍 좋았다 아 스텔포여가지고 땄음? 어 다 땄어 우리 하나 안죽고 상대편 다 땄어 하나 안죽고? 응 나이스 나 지금 우리팀 5팀 관여 다함 야 곧에서는 싸움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이고 일어나도 남이랑 남이랑 소라카라서 피가 닳지 않아 절대 우리 영원한 풀피 곧은 아 내가 옛날 소라카가 좋았다라는 힐에 만화해주고 만화해주고 어 별똥별 떨어지는게 제일 싫었는데 한때 아 그때 AP 소라카 진짜 야 옆에 핵동별 핵동별 그 뭐라고 해야 돼 그 안에 있는 애들은 제한이 없었잖아 어서와 어서와 맞을때마다 맞아떨어지고 발자가 엄청 세구나 아 아 이거 됐다 이거 아 아 아 아 아깝다 나 딱 궁 떴는데 이제 방금 레벨 61 아 저 이거 살았으니까 기적이었네 까비 느낌 그럼 미안하다 바로 딱 바로 육식 lending 바람에 아니 네가 ٱ 아 한순간에 나 왜ées 내빌 flew 왔다고 화노해줄다 싶었어 야 erm 그락스 궁있다 그락스 궁있다 그락스 궁 있어 휴하 와시렜 comun 그 기업 진짜 뭐야 제이스 worker 살았어 응 내가 궁사서 살았 아 나 어시 안준? 야야야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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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재즈 기억이 좀 나 가고있어 야 너 내 궁으로 산거야 너 내 궁으로 산거야 고마워해 내 궁으로 살았어 상대방 둘다 만화 없는데? 스탑 밀자 이제 소라카 소라카만 놀이네 애들이 아니 아니 털포 누구야 센 쟤미 여기도 털포 벌써 써? 지금 막 센이 센 욕 퍼붓고 있겠지 지금 아 센 왜그랬어? 그러니까 센 도발 진짜 개 못먹췄어 아니 그라가서 궁 써준데 센이 도발로 놓쳤어 아 네? 그럼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궁 쓰지 않았어? 그리고 니 살고 야 나 진짜 말도 안해서 죽을 죽을 줄 알았는데 난 어시 왜 안주냐 진짜 야 솔직히 몸라인 지금 이해고 있잖아 그걸 너무 못싶어 야 나 미리 가서 네 다 같이 쟤랑 싸봐 안돼 나 쟤랑 싸우면 내가 쟤 타 맞으면서 타 맞으면서 내가 그거 해 주니까 그거 쟤 시고 가야 쟤 말다 군이네 나 죽을 일이다 나 왔잖아 쓰레기네 아 야 점만 내가 죽었네 다시 뭐 남이도 왔네 아 유샨도 왔다 빼라 빼라 그냥 빼라 저 갱타임이 너무 안좋았는데 한대만 그라가스가 잘왔어 어제 목변살때 목변살때 달성했잖아 너 안죽었으니깐 킬 누가 먹었냐 아 말자가 먹었네 그쵸 어차피 나인줄 잡는데 죽었냐 어 니겨 저 말자가 너무 세 그냥 어라 탑은 말자가 잡아주는데 그냥 아니 근데 지금 랭가가 문제야 지금 오 살았다 미쳤다 오우야 지리죠 지렸죠 야 랭가 지렸죠 사쓰가형규형 뭐 이상한거 없나보다 이상한거 나비랑 그라가스 둘이서 이거 이거 나비랑 그라가스 둘이서 말자도 있었잖아 말자 죽었어 말자 죽었어 흠 하아 아 졌냐가야될거 같은데 아 리치빔는 카드구나 나 리치빔는 까먹고 있었다 응? 아 너 AP냐? 그럼 뭐 AD룰로 해? 아 AD룰로인줄 알았어 좋아 스팅거 가 스팅거도 가라 스팅거는 뭐야 내셔 내셔? 아 싫어 얘가지고 뭐 내셔요 미드가줄까? 아 아니다 아니 됐어 또 아직 역행당할거같아 그라가스 너무 잘온다 그라가스 아니 그라가스는 미드만 오고있어 탑에 한 번 온다고 아 미드만 오는거야 그냥? 오아시스에 눈쳤다 예 그라가스 탑이다 내가 궁필이랑 말해 짧게 궁 한 번 말하자 내가 궁 써드림 다음 때 워머그 갈거 워머그 다음에 그라가스 미드 여기 왔어 뭐 먹어 다음에 그거 가야돼 그 뭐냐 그 망자에 가보 얘 가라 또 탁았는데? 어 봤어 옆으로 왜저래? 음 음 뭐 뭔지 이해됨? 옷 한 번 와보겠나 저네 올라갔다 미드 미드로 고된 일 미드로 올라갔다 와이씨 나이스 썸파용 잘하네 내가 베이타하다가 죽을 뻔했다 이씨 저 용먹자 그라가스 탑이잖아 용 안먹어 용 안먹어 용 먹을 수 있겠다 그라가스 탑인데 용은 왜 안먹어 이 바나나를 받아라 야 끌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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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끌어와 너도 힐했드림 아 개빠름 야 아 내볼만해 야 너 힐해 힐해 야 너 힐하고 가 안됐어 썸아 뭐야 남이 주는 스포인은 저절하지 말라고 아 야씨 내가 다 먹었다 이지게 진짜 쉔 미야 충불러닝 쿨피임 펜 얘 와디가 안되냐 아 쟤 와드가 없다 해줄까 와딘야봐야 여기나 츄님도 없냐고 그러니깐 나오다 흠 낯이까지 탐사할래 아 나 뭐야 이거 빨리 이거 사야 되는데 직종민 형 아이 좀만 소파팅하고 가야겠다 남이도 있으니까 룰샨 룰샨 신 탑 그라가스 어딘지 몰라 뭐지? 방금 이즈 구인 꼬였는데 야 그라가스 탑이다 와 CS 룰샨도 잘먹는다 뭐 잘먹 상대방 미드랑 상대방 미드 왜 이렇게 못먹어 몇시 했어요? 말렬네 완전 나 개많이었거든 나 레벨 1때부터 집 뒤나고 있어서 근데 그라가스 어딘지 뒤에 주유소 있어 걱정하지마 애무소 주유소로 스스로의 주유소로 저거 그냥 쏘라카한테 쏘라카만 살려야겠다 쏘라카만 나 공주 있음 야 탑탑 아 공 안써도겠다 힐 만땅이 가자 미니언 미니언 힐하고싶은데 이볼라 안퍼짐 내가 힐하면 야 야 나 공있어 공있어 그냥 싸워 오 야야야 말자 말자 여기 뒤에 싸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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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안싸워 나 공있어 나 믿고 싸워 그냥 아 말자 뭐야 못살렸다 아까 걔 미니언 힐 깨고 갈까 그냥 아 랭가 I'm sorry 랭가 야 쟤 왜 마방가지 섹션 야 쟤 왜 마방가지 섹션 야 쟤 왜 마방가지 섹션 아 룰루 2주길이구나 아 룰루 2주길이구나 ㅅ발 하하 하하 어 야 미치페인이 왜 이렇게 바뀌었냐 미치페인이 이상하게 바뀌었다 미치페인이 이상하게 바뀌었다 뭔지 알아 응 레시피가 좀 응 와 탑시스트 더 꿀이다 진짜 야 이거 바람 어딘줄 알아봐 어 삭제비도 너무 안보여 깟독 흠흠 불러왔다 불러왔다 불렀던데 먹을래? 응 내가 리쉐더니 니가 몸 대샘 니가 몸 대샘 야 힐 써주니까 너 그냥 몸 대샘 야 힐좀 힐좀 아 소라카 힐 없구나 몸 대샘 니가 대샘 Q 쓴다 기다려 아 아 힐 없었는데 아깝다 미안 아 괜찮아 상관없어 나 AP생 하나 돌려야겠다 모렐로놈이 고려갈까 차라리? 내 힐을 죽었네 흑쌀쥬 도간나 용 1분 말자잡자 아 나 숙제있나 야 들어가 들어가 빠져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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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쉬운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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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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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야 이득 이득 쉔 노플이지 쉔 노플의 말자 노플이지 응 상당히 길었지 뭔가 빨대쪽으로 좀 이상해졌어 이즈가 비전쓰느라 뭔가 길었어 길쭉하게 됐어 진이 잡아 그냥 오우 빼는게 낫다고 생각하는데 난 어 빼야돼 지금 땡큐 아 나 죽었다 이거 오? 사스가? 야 존나 광역 딜이 많이 있어 와 우리팀 어디다 소라카에다가 룰루에다가 이즈렐 힐에다가 제이스에다가 야 우리팀 처음에 이거 개쩍는데? 야 이즈야 제이스가 이즈렐이랑 뽁끼만 하면 우리 이긴다니까 아니 이거 우리 우리 이동기 엄청 쩔어 야 이 시너지가 야 이거 봐라 야 방금 진짜 우리 모든 것을 너한테 힐한 거 알지? 룰루 어디가 어 야 오 오 오 오 오 야 야 야 우리팀 룰루 우리팀 우리팀 딜량이 아 랭가형 어 어 이씨 아 소라카 배나라고 했잖아 어? 너 근데 그렇게 잡히면 돼 소라카 죽겠다 자 똥맛 번져 얘 근데 아냐 아냐 괜찮아 괜찮아 아이템 살라고 돈 좀 모으고 있었거든 200원만 모으면 뜨는데 아 제발 내 CS 진짜 아 미안 말 다 죽이려고 했는데 CS가 앞에 있었어 야 근데 잠깐만 왜 한명은 죽여주면 안되냐 200원만 딱 있으면 뭐 먹어 바로 뜨는데 야 야 야 이 치약이 잡아줘 어 야 지금 쟤 궁은 없거든 말자가 궁은 없거든 어 아 야 딜은 진짜 잘 넣었는데 아 어 얘 망했다 야 이거 그라우스가 저 정다운 형관가서 이거 좀 밀리는데 내가 정다운 형관 갖고 와 나도 제이사 그냥 계속 포킹만 해라 응 제이스랑 이즈 포킹만 해야 돼 하 제이사 딜 잘 나온다 아 나 감염 에이즈 쿨팀 야 쟤는 쟤는 저거 간다 저거 뭐지 용 용 용 메딕 온 더웨이 용쟤에 포킹 용쟤에 포킹 존나게 야 잘하면 용 스틸 할지도 몰라 너 아 못해 용쟤를 잡자고 그냥 나이스 야 쟤 다 빠진거 알지 지금 소라카 잘해주고 오우야 저건 아니다 뭐하니 지금? 지금 뭐함? 우리 주유소를 감히 어디서야 새끼가 주유소를 아 나 죽겠다 나 죽겠다 나 죽겠다 아 랭거 어 에볼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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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뒤에 나 뒤에 나 있어 아 이거 좀 아니다 좀 빼자 이거 야 레드 먹자 어 아니다 아니다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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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잠만 이걸 줬어? 나 헤네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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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그라가스라고 그라가스 때문에 이거 망했나 야 이거 망했다 우리 내가 게임 지게 때려다가 헤네들 야 그라가스 아이씨 시라기들이 다 죽어버리네 아 이거 너무 오래 쫓아갔다 그냥 진짜 우리 놈 던졌다 이거 진짜 나 나를 나만 지켜 내가 H 많이 날면 안되잖아 그냥 우리가 그냥 5대5 한타면 우리가 이겨 그냥 우리 방금 놈 던져서 그래 5먹어 딱딱 그라가스 좀 잡아야겠다 쁘 쁘 이들 죽을깍이네 그라가스의 기운이 크흑 blade 쟈기 리버에서 그라가스 확 튀어나오겠지 females 그 아니네 아 phon 아 다행이지 그치 다행이지 야 나 쏘랄 내가 줘? 으어어어우 刻 필요하나? 모르겠다 말자와랑 그라갔으니까 한번 가줄까? 혹시 모르니깐? 솔라리 없는 거 없는 거 보다 힘든 게 훨씬 않겠다 승재팬 4이피어 그니까 그냥 그냥 솔라리 가자 솔라리 가고 그니까 나 우선 템 맞춰볼게 솔라리에다가 미카엘 갈 거야 어휴 이건 아니오 이건 아니오구나 미카엘 제한 못 본다 빼라 야 탑 탑 탑 탑 탑 탑 빨리 와 살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? 저 개 아 그 켜 진짜 아 말자와났다 아 못 살린다 아 야 저건 좀 아니다 어? 솔직히 이건 그라갔은 캐리 게임 와 야 잠시만 침이 뭐진다 이거 나 궁을 못 써 아 랭자님 박들어 마시면 어떡합니까 아 아 아 야 자 이즈가 이즈도 좀 아닌데? 이즈 저 죽었다 이즈 저 시한 레드 땜에 죽었어 자 점멸 좀 진지하게 쓰지 어? 어어? 랭가다 죽었다 어디가냐 아 쟤 쟤 쟤 쟤 쟤는 궁없어 야 야 에블라 와 나 힐 해줘 야 따라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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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가 있을 것 같았어 흐흠 주문овать 우리 쇼가 쇼쇼. 우리 쇼가 쇼쇼. 아, 다 셧 뭐가 되네. 셧 뭐가 쇼. 오씨. 룰루이 도와. 힐 해줘. 셧 내려온다. 룰루이 도와. 힐 해줘. 야, 한 명이 깨봐. 이거 한 명이 깨봐. 나이스. 막 들어가고 나면 안 된다, 아잉. 좋게라, 아잉. 막 들어오면 우리 쇼. 야, 이거 탑을. 아, 아직 나 인피니티 힐이 안 돼, 아직. 워머그가. 한 명 딱 하고 남을 수 있어. 워머그 패스브가 안 돼가지고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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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였지 지금? 어? 사운드 왜 이렇게 있나니까? 잠시만 잠시만. 야, 폭킹 폭킹 계속 폭킹. 아, HP가 없어. HP가 더 이상 없어. 야, 야, 룰루이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? 야, 나 지금 HP가 아예 없어. 힐 해줄 만화가 없어. 일단 빼. 일단.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, 형. 이거 쟤들 바론 갈 각인데? 바론, 야 우리 바론 안에 용 둘 중에 하나만 챙기자. 용. 용 갔다. 용. 아이고, 야아이. 내가 복 갈게. 야, 이거 먹어라, 제이스! 저거 이지한테 주는 게 훨씬 나을걸. 근데 이지 너무 빨리 주고. 어, 이지가 내가 살리고 싶은데. 야 쟤 바론한다 바론 준비한다 예 헐 저 와드 클리어 못하나봐 미쳤다 바론이 가로막고 있어서 시야 오 그렇네 지렸는데 딱 한 픽셀 넘게 한거 아니냐 하운드 너 왜 이렇게 피가 좋네 미니어초마 넣어서 아 이거 렌가가 좀 갔으면 좋겠는데 내가 그렇게 나오지 DP있으니까 텔포 있냐? 응 텔포 있어 렌가가 미어다 아니 렌가가 렌다 쉔 아 이거 다 부셀텐데 이거 이거 타워 버려 얘들 들어올라고 하면 버려 근데 아직은 일단 좀 지켜봐 진짜 무리해서 싸우면 싸우진 않을거야 지금도 아니깐 아 이거 진짜 우리 겨우 이제 지금 우리가 너무 불리해 렌가가 탱이 아니야 렌가가 탱이 아니야 그니까 그래서 이거 지금 우리가 너무 불리하다고 어 템트 안나왔어 게다가 안살? 남이 안살? 아 어 저건 좀 아니었다 마 여시다 아니 이거 서랜이야 이제 저 이제 설명머리 야 이건 좀 아니다 와 아니 서랜쳐 이거 졌어 이거 이거 마무리잖아 아 렌가가 이거 못 던졌나? 응 렌가 개던진 아 아깝다 아까는 미포하고 카직사 던져서 뭐지 이겼는데 이번엔 우리 렌가가 던졌죠 너무ад Julia 난 그 그 그 그 감사합니다.